디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광주광역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국민선거인단 50%의 민주당 당내 경선 작년에 확정된 이 당규에 대해 현역 의원과 지역의원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반발이 당시 아주 컸습니다 중앙의원들은 83%로 이 당규에 찬성한 반면 권리당원 투표는 찬성 61%로 반대표가 2배가 넘게 나왔죠 공천제도 테스크포스의 이계호 단장은 기자들에게 친인 후보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약하다는 비판 잘 알고 있다고 둘러대야 할 정도였죠 그 룰을 뚫고 광주의 경선에서 당원과 시민들은 현역 87.5%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후보자가들은 다양하게 해석만 하고 말겠지만 저희는 그 흐름을 물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좋은 수요일이에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특별기회래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광주광역시 시간 원래 호남에서는 늘 놀았던 투게다 농축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거관리의 유PD 파워건조 에디터에게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단 한 의석도 못 쉬어가고 있어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영남으로 넘어가면 더 죽어나겠지요 우리 파워건조 건전복이 되었어요 지금 지금 쭉쭉해요 울고 있어가지고 유덕지린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근데 왜 제3당은 이렇게 적을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마른 민주당의 쥐어짜가지고 세미의 후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막판에 거물들이 나와요 프로그레시브 에디터 저는 개인적으로 늘 성과병의 징징가래미 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분량이 제일 많은 건 프로그레시브 에디터입니다 가장 출연자 중 분량에 신경을 많이 쓰는 출연자거든요 오버뷰 광주광역시 오버뷰 호남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통계가 독특한 점은 선거구수와 예비후보자 수가 같다는 것입니다 경쟁 없이 지역구당 한 사람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인데 거대 정당에서 경쟁률이 1대1이라면 그곳은 비선호 지역이라는 뜻이겠지요 과정에 어찌되었든 여당은 일단 명단을 모두 채우는 업적을 올렸고 오랜만에 호남은 전 지역구에 출마 후보가 있는 정당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 지역 출마 경선도 없이 많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역할은 원래 진보당의 것이지요 7곳에 출마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각 2곳에 출마 부소속 후보 3명입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하나 더 있고요 소나무당이 하나 생길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소나무도 만나보시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양동통당만 먹는 사람만 아니라면 보통은 도움이 되는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선은지구에서 파는 대부분의 샴푸보다 부드러운 빅그린 헤어케어 성가비처럼 읽고 있는 거죠? 첨단지구엔 첨단 노트북, 아니요 그냥 약간 극적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약간 성가비처럼 읽고 있죠 성가비형 버전?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지열기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데이터센트럴 80억 지구인 중에 유일하게 성가비 성대모사를 할 수 있죠 이런 거 하나씩 들어가줘야 돼요 처음에 공개방송에서 제가 저거 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했다?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이러면서 광고 후에 광고주의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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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후에 광주의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르노버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알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육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알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알 바이오팜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제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광고주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욕실용품의 향기는 강하면 싫어집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빅그린을 찾습니다 특히나 이게 향수를 쓴다면 더욱더 향수와 어울리면서 또 향수의 향기를 억누르지 않는 정도가 딱 좋거든요 은은하다의 기준을 맞추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미스캐남됩니다 빅그린 봅시다 아누카 니치 탈모 샴푸와 트리트먼트 니치 퍼퓸 바디어시와 바디로션 50% 할인 중입니다 블랙베리 앤 베이 상탈 랑쉽 라틸 립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빅그린이 전문 조향사와 함께 5가지 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엑세스몰에서만 참고로 이 향이 모든 제품에 다 있어서 저처럼 샴푸 상탈 트리트먼트 상탈 바디샴푸 상탈 바디로션 상탈 전부 다 하나로 맞출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별로 추천은 안 드려요 그렇다 왜냐면 그럼 너무 강의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겹더라고 그치 아 저 속으로 상탈남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웃겨서 실제 발음은 쌍탈에 가까워요 잠시 후부터는 공탈남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단 동구남구입니다 나주 출신의 예산처 공무원 참여정부 기재부장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절대 반대파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13년간 현금 자산을 100배 늘린 슈퍼모피아 한남더힐 사시는 3선의 장병환 의원이 21세기 남구의 최다선 의원입니다 요즘 이야기 작년 8월 PD수첩과 뉴스타파는 공동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받고 기초의원들의 공천을 내준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을 취재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앞부분에 등장하는 황보승희 의원의 내용 남편과의 통화에 나온 욕설 등이 너무 충격적이라 뒷부분을 까먹기 쉬운데 뒷부분에는 광주동남갑 광주동남을 광주서 갑현역 의원들의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된 의혹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정과 지역권리당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아무튼 21대의 현역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빠졌는데 순번을 받을 것인지는 다다음주 비례시간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59세 남자 전남 영광군 출생 군남 초 군남 중 금호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 전 한국경제 신문 기자였어요 그리고 교보문고 상무 인터넷 교보문고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이사 이건 뭐 서점 유닛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경기자로서는 출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많은 이사 특히 회사들을 굵직굵직한 데 많이 이름을 걸었었더라고요 이재명 정무특보 그리고 김두관 정무특별보좌요 박원순 캠프에도 있었습니다 2014년 안철수 신당 그때 새정치연합에 입당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후보로 안양시 동안 의뢰 출마를 해서 경선도 탈락했었습니다 그렇다 2015년에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과 통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자동으로 복당이 됐습니다 어제도 이런 케이스 본 것 같은데 자석 같은 거죠 그렇죠 2016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지면서 입당을 한 거죠 당시 친노 패권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워왔던 사람입니다 자 국민의당으로 광주 동남갑에 출마를 했으나 경선을 탈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쯤에는 정신이 혼무했나 보다 2월에는 광주시 선관위가 이 정진욱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조사를 실제로 했습니다 자 더 팩트와의 인터뷰 이게 남았어요 두 번 탈당한 이력이 있는 정진욱 후보에게 이낙연 탈당에 비판 자격이 있나 라는 기사를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후보가 탈당 이력에 대해 2021년 당의 대사면이 적용돼요 이번 총선에서 감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감점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문제 삼은 거죠 확인했다라고 하지 않고 자네는 감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지 내가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왜냐하면 확인 안 시켜주거든요 후보한테 그리고 선관위가 더 팩트에 취재 당시에 인터뷰 전문 내놔 자 녹취 파일도 내놔 그러니까 누가 되게 세게 고발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 당헌당규회는 탈당 이력에 무려 25% 감점을 줘요 근데 2월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2대 출마자 중 탈당 경력 16명의 이 당의 요구로 와 복당하거나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건 맞아요 자 후보로 나선다는 것이 이렇게 매서운 일이에요 확인했다와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이런 어감 차이 하나에도 직이 날아갈 수 있으니 혹시 정치의 뜻이 있다면 유념하고 확인했다라고 하면 뒤가 상당히 캥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날리고 싶은 후보의 말을 잘 들어봐야 되겠어요 공약은 지방대도 살리고 청년 유출도 막자는 것이 주요 공약인데요 지방대 육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무성이 아니거든요 즉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의무가 아니니까 이걸 의무로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공약입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눈에 보는 건 국민의힘 후보만 남아있습니다 맞나요 덕질린? 네 저는 없습니다 덕질림? 덕질림인 뭔가 뒤에 감축이 있는 게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후보 보시죠 강현구 68세 남자 건축사 도시재생안전전문이라고 합니다 조선대 건축공학과 학사 산업공학과 석사 정가 두 건 있습니다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00만원 사고 냈고요 2005년 근로기준법 위반 300만원 있습니다 노동탄압했고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건축위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자문위원 광주건축사의 회장 등을 역임을 했어요 지역건축사 현 민주평통 운영이 광주부의장이기도 합니다 공약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구의원 폐지를 걸었는데요 지방자치를 줄이겠다는 공약 그런데 지난 지선에서 국민의힘 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의원들을 싹 없애버리고 구청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가 되죠? 구청장 독재를 하고 싶다는 것인지 이 공약을 내건 이유는 정말 궁금해서 찾아봤지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원래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었는데 합당을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고 하네요 오렌지 국민의당에 있었군요 이번 총선에서도 지선에서도 공약은 비슷합니다 녹색건축, 교통난, 해소, 안전행정, 재건축, 용적률 향상 같은 게 있네요 지선에서 근데 득표율이 꽤 됐어요 15.93%니까 선거법 포장이 넓었죠 선전한 편입니다 오렌지 국민의당의 정치인들이 본인의 정치적 보스와 비슷한 느낌의 그릇을 보여준달까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온갖 찬밥 대접을 받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호남에 오렌지색 국민의당 소속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정치인들이 간혹 보입니다 잠시 후에 또 만나보시겠고요 동나물로 가겠습니다 옛날 이 지역 대표 정치인 소개해드리는 시간 특수통 검사, DJ의 법무비서관, 국민의당의 대표 문재인 저격수 4선의 박주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이곳에서 3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후보들 중에 메이저 미디어를 가장 많이 탄 후보는 여당 후보 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후보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윤모 그러네 아까 우리가 학교에서 얘기한 고태우, 노태우, 도태우, 모태우 개의가 없다 59세 남자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 전남 화순생, 광주 서석초, 무등중, 동신고,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행석, 하버드대 행석, 육군 소위 복무 만료 행치 33회 출신이고요 우리도 있다 기재부 기재부 전 기획재정부 2차관입니다 기재부에서 거칠 수 있는 모든 분가를 다 돌아다녔어요 복지, 행정, 전략기획, 예산심의, 민간투자제도, 전략기획실까지 보통 자기 이름 걸고 연구소 내고 자기가 소장이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예산업지가 같지 않은 그러네요 그런 이사장입니다 신뢰성이 이러면 어디 기업 들어갈만도 한대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회이사예요 아이고 안도감 그래서 안도걸 테마주 뭐 이런 게 좀 하나씩 뜨기도 하더라고요 기재부 당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예산 확보에 공이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어요 후보사진을 보면 건치홍보대사 같아요 이번 선거센트럴 특 못웃는 사람 찾기 당연히 재정, 경제 전문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후보대사가 건치홍보대사 같다고요? 그러니까 웃는 게 건치홍보대사처럼 웃고 있어요 아니 이가 없는데? 다른 거 찾아봐 다른 사진 찾아봐 되게 어색하게 웃어 사진 바꿔놨나 보다 처음에는 건치홍보대사 네 바꿨어요 아 그 얘기를 누군가 많이 했나 보네요 왜 이렇게 웃어요 후보님?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바꿀만 했네요 그러네 이거는 약간 바꿀만 하다 이게 묶이 라미네이트 하신 듯? 그거 같지 않아요? 충주시에 왜 옥수수 홍보할 때 아 맞아맞아맞아맞아 아 옥수수 털리기 직전에 고민형 이에 옥수수 박아 나온 거 있잖아요 진짜 그거 같네 네 후보의 사촌동생 안모씨 그쵸 사촌은 성씨가 같죠 뭐 외관아 그쪽 아니면 자 선대위 관계자가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가 됐어요 같은 땅에서 나온 거겠죠 네 그리고 경쟁후보인 이병훈 의원이 변혁의원 하위 20%로 평가가 됐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 혐의예요 네 그래서 후보 인준이 늦게 난 것 아니냐라는 말이 좀 있습니다 자 광주에서의 선수 교체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광주 살벌합니다 이에 안도골 후보는 이병훈 의원 측에 양림권역 근대역사 관광벨트 산업과 관련 예산 수치를 허위로 공표했잖아 이러면서 내가 예산보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죠 너도 했냐 나도 한다 근데 선거 끝나면 보통 이거 흐지부지 되죠 대승적 전략에 따라서 자 공약은 많다면 많고 좁다면 좁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큰 정당이 중앙정치를 하면서 삼성의 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하고 민주당은 그 시절의 대표가 누가 됐든 간에 진대자나 양양자로 대변되는 삼성 출신 인사들을 언제나 한자리를 넣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자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공교롭게도 그런 인사들이 다 광주로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유명한 사람이죠 국민의힘 박은식 39세 남자 의사 광주 출신 문성고 한양대 의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소화기내과 전임이었습니다 육군군의관 전 호남대한포럼 공동대표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입니다 고양이 진보자파에게 이용만 당하고 보수의파에는 버려지는 것이 너무 싫고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고요 그래서 우리를 버린 보수파에 갔다 공약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중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9월 한결에 정율성 논란 기획서는 음모론이다라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게 한결에 있길래 왜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호남대한포럼 출신인데 이제 배신을 한 박은식 후보의 입장에서 배신을 한 배훈천 광주시민회의 대표가 쓴 칼럼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러니까 반박물이니까 싫어졌겠죠 배훈천씨가 쓴 칼럼의 내용은 호남대한포럼이 비민주당 성향의 지역 인사들의 원래 토론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좀 평화롭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극우 발언이 난무하는 단체가 됐다는 내부고발 같은 글이었어요 그리고 포럼에서 정율성 역사고론 철의 성명도 냈는데 이것도 원래 우리 포럼의 정신을 뒤집는 것이다 지금 성격이 너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은식 후보는 이에 대해서 이 철의 성명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었다 뭐 그런 반박을 하는데요 이에 반호남 발언을 했다 5.18 부정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네요 그리고 진정한 엘리트 청년 보수라면 붙어야 하는 속성이 하나 더 있죠 뭐요? 안티패미 여성음유해야죠 SNS에서 병역 강화를 주장하는 군의 간 이야기라는 글을 연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글 중에 페미니즘, 전쟁 지면 집단, 기억, 기억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 라고 써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전쟁도 모르고 장해찬, 조수연 다음은 이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언론인들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출마한 관계로 장해찬 후보처럼 주변의 언론인들이 이미 의원님 이렇게 띄워주진 않잖아요 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헬마우스 시간에 나왔던 발언이었죠 폭탄이나 던지던 분이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폭탄이나 던지던 사람이 국제 정서에 대해서 뭘 알까라는 발언을 했던 사람도 이 사람이죠 이 사람도 큰 선물 상자지만 아직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대위원 임명 후에 이게 사이버 공개 촬영 당하긴 했는데 그냥 사과하고 넘어갔고요 조중동에 이런 계열의 칼럼들을 계속 연재를 했어요 거기마다 호남 청년이 본, 광주 청년이 본 이런 얘기를 꼭 집어넣으면서 자신을 전체의 대표로 자꾸 치환하려 들고 있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그 타이틀이 없으면 이 사람은 아무도 안 써요 우리가 지금 나름 정치 프로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좋은 게 자기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전체를 대변하는 것 같은 제목을 쓰는 일을 함부로 하는 건 그 어떤 진영에서도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중동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코너 제목이 호남 통신이었어요 그래서 귀한 유닛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실 광주 언론이 꼭 해줬으면 좋겠는 게 이 후보에게 지금 가장 많이 물어봐야 되는 건 의사 중원이죠 그럼요 진보당 후보 보실까요? 개혁신당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실까요? 개혁신당 장도국 아직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이를 모릅니다 다만 젊은 남자고요 30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영맨 소개팅이 하는 얘기 같은데 연극배우 겸 사회활동가 배우도 했대 광주 지역에서 15년 정도 연극을 했고요 그러다가 광주 시립극단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 즉 프리랜서에 대한 노동권 침해 불공정계약, 성희롱, 안전사고, 개인사찰 이라는 패키지를 고발하고 공론화하면서 사회운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선대 무용과 채용 비리 같은 추가 사건들에 눈을 돌리면서 정의당 청년유니언과 연결점을 갖게 되었고요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예술인 권리 보장 문제를 해결할 정치를 고민하다가 고른 것이 개혁신당입니다 자진입당한 케이스입니다 아마도 최초의 연은 세 번째 권력과가 맺어졌을 가능성이 있군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개혁신당을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다루는 건들을 공론화하기 위해 대선 때는 민주당, 이재명, 기본소득당, 오준호 캠프의 합동문화전책토론회에 참가한 것도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이 작년에 달성한 업적 중에는 전국 최초의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는 준비 단계부터 민관협치 테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이 테스크포스에도 장도국 후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광주시민극단과의 관계는 다시 좋아졌는지 경련으로 이 극단이 공연하는 게 연극 섬 옆의 섬이라고 있어요 2024년 공연연에 오디션을 받는데 붙었습니다 청년유니언 대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어요 비례 본부 대의원 파트 중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부분 두 명 중에 들어 대의원이 되었습니다 공약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예술인 권리 보장법 불법 현수막 문제를 새와 나무 등의 생물 환경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선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의 노동권 장애인 이동권 투쟁 지지 다양한 연령의 자살 문제 등을 페이스북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당에서 주로 하는 얘기들이네요 네 근데 정의당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자신이 조금 보수적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점에서 개혁신당이 초록국민회당과 비슷하죠 선거에서의 얼굴들이 저인구밀도 지역에 가면 지역토호나 목사 고인구밀도 지역에 가면 개혁적인 시민운동가 네 이런 식입니다 이제 진보당 후보로 가죠 진보당 김미화 47세 여자 전남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아 이 사람 진보당에서 직업을 제대로 적은 후보가 지금 처음이지 않나 싶네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광주중앙동생 개림초 동신녀중 경신녀곡 전남대 간호학 석사 후보 직업칸에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전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이었고요 전가 없습니다 역시 나무이케에 아주 오바 싸빠를 해놨네요 진짜로 이게 진보당 관계자 여러분들은 진보당 특이라고 제가 놀려도 억울해하면 네가 나쁜 놈 여단 부분에 묘한 문장이 있는데 취미생활은 영화보기로 알려져 있으며 부산국제영화제를 빠짐없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참석을 하지 않았나 봐요 왜 알려져 있다고 꼭 써야 되는 건가요 참석도 안 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기까지 했어? 참석할 것으로 부국제 몇 년도 거? 앞으로 빠짐없이 앞으로 계속 나갈 거라고요? 빠짐없이 참석할 것으로 아니 이거 한동훈급 아냐 미리 알리기가 선거용 유튜브와 그냥 본인 유튜브가 따로 있는데 둘 다 뭐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고요 구국자 수도 세자리 수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선거 도전 광주시장과 구의원 시의원에 낙선하고 국회의원은 이번이 첫 도전이네요 호남의 중입자 가속기 유치전이 4년 전부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소이온 원자를 빛의 속도의 70% 정도 되는 속도로 가속시킨 다음에 암세포에 정확히 저격해서 싸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암치료 방법으로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세계 8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라는 게 따로 있었군요 그렇군요 물리하겠습니다 이게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에도 꽤 큰데 그 밑에는 진짜 병원만한 기계가 있어요 그렇죠 가속기는 커야 돼 그렇죠 아직까지는 다른 후보 시간에도 종종 등장했는데 김미아 후보가 이걸 1호 공약으로 내밀길래 지역 현안 설명 겸 해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입자 가속기 유치를 시작으로 광주를 메디컬 시트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암 진단과 치료를 지역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지역 암환자들의 수건이긴 하죠 서울로 오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서울로 와서도 기다려야 되고 여기다가 또 요양병원은 보험도 안 돼가지고 주변에 원룸도 많이 얻어요 네 맞아요 다른 공약은 작년에 예탈을 통과하지 못한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의료체계 완성도 있고요 그 외 지역 공약 중앙 공약 등이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호남 무소속의 전형 같지만 플롯이 약간 뒤틀린 호남 무소속 플롯 B 정도 되겠습니다 무소속 김성환 62세 남자 정치인 전 광주동구청장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보성생 동성중 승일고 전남대 경영 서울과 영국에서 행석 정박을 했네요 정가 없습니다 33회 행시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 첫 정당 국민의당 소속으로 동구청장 당선 그리고 2년 후 민평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 이때 득표율이 40%였네요 당시 현역이었으니까요 아깝게 낙선 국민당이었다가 바로 민평당이면 이건 탈당 후 입당입니다 이후 대한신당 민생당으로 흘러갔지만 저번 총선에서는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 다음이 신기합니다 득표율은 어느새 15%로 추락 선거는 네 번째 도전 이번에 민주당 적을 입고 도전했지만 역시 컷오프 한 가지 더 그 사이에 열린민주당을 들렀다 나옵니다 아 맞아요 들렀다 나왔어요 상남자 특을 보여주며 탈당하여 무소속 도전합니다 재밌는 거는 당적 변화를 보면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민생당, 열린민주당,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민생당의 경우에는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테크틀이잖아요 근데 이걸 전부 다 탈당, 입당, 탈당, 입당해요 그렇죠 자의가 있어요 네 그리하여 이번이 네 번째 탈당 네 파도를 타지 않고 선도하는 스타일 아직 민주당이었던 시절에 온라인 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좋아요 동구 지역별 구청장 공약만 있네요 아이고 탈당하고 현재는 김구특공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뭘 하자는 거죠 김성환 구하기특공대 자기 자신을 구하... 아... 가미카제도 아니고 이건 뭐야 페이미 다람쥐 부대는 다람쥐요? 1인 최소 5표 재밌는 보이스카우트 생활을 했나? 이게 웬 동물의 한국 고양이 부대는 최소 10표 강아지, 호랑이, 코끼리 부대까지 있어요 진짜요? 코끼리 부대는 1인 최소 50표 이상 확보네요 이게 뭐야 피라미드 게임이야? 코끼리는 왜 더 큰 건데? 동물의 크기에 따라서 표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람쥐, 고양이, 강아지, 호랑이, 코끼리 선거 캠프가 어린이집 같네요 가입하고... 근데 내가 코끼리부대 가입한 다음에 한 표도 안 얻으면 어떻게 되지? 코끼리가 찾아오나? 다람쥐로 광등당하는 거지 코끼리가 못 되는 거지 그쵸, 다람쥐 반으로 강등해야죠 한 명도 못 얻으면 이런 복잡한 레주메의 저거를 저렇게 간단하게 구청장 후보를 보셨고 이게 한 칠할 정도의 정치인들이 지선과 총선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너무 자주 봅니다 아예 공약집에 구청장 공약집에서 가끔 보이는 형식이 있죠 지도 쪽쪽 짝대게 그어놓고 지역 공약 아예 공약집이 그렇게 생겼어요 국회의원 후보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지역 공약이라는 건 좀 더 굵직한 것들 저기 있는 저 대학교 유회부지 어떻게 할 거야 같은 것들이거든요 여기 교통은 어떻게 할 거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과연 자신에게 유리한가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GTX ABCDE를 하겠다는 걸 가지고 지역 개발 공약에만 천착한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반만 옳은 얘기죠 근데 지대가 높은 동네에 에스컬레이터를 놔주겠다고 공약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구의원을 지선으로 공천하겠다는 말이라면 그것과 동일한 말이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죠 이런 디테일들을 봐가시는 게 재밌겠습니다 물론 재미없겠지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구로 갈게요 광주광역시 서구갑 이 지역구를 꾸준히 도전해오며 재선까지 올라온 송갑석 현역 의원은 23년 봄 언론 인터뷰를 통해 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문제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주의를 요구했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본인이 기초의원들을 상대로 사천 논란 의혹의 주인공이 됩니다 피해를 보았다는 서구의 기초의원들이 실명을 까고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 당시 시끄러웠던 황보승 김현희 의원과 김현아 전 의원의 가려지면서 송갑석 의원의 의원님 지정공천 논란은 pd 수척과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 이후 거의 어떤 언론도 옮겨 적지 않았지만 이 보도 전후로 권리당원들의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풍문으로 전해져서 제 귀로 들어옵니다 현역 현재까지 저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59세 남자 조인철 민생연구소 대표 전남 영광군 군서면생 영광군서초 해룡중 해룡중 광주 소속고 고려대 서서문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범잉엄대학 정책박사 본인 육군 하사 전역이고 96년에 40회 행시 전 기재부 공무원 유닛이에요 아따 기재부 기재부에서 농업 예산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농식품부에 파견 근무도 갔었고요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히 보통 우리가 농특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무국의 부국장으로도 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정클에서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실 나왔어요 이 사람 그렇습니다 기재부 출신 경제 전문가가 자기 캐치프레이즈예요 2019년 이용석 광주시장 기재부 영입 대상이었어요 인재 영입 대상이었고 지자체장들이 기재부 공무원 못 데려와서 한 달이죠 네 그래서 광주에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냈지만 22년 주군이 선거에서 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그만뒀다가 이번 총선에는 본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역 송갑성 의원을 눌렀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날라갔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천됐어요 제 페이스북 간판 하나 갖고 왔잖아요 간판이 8월에 업데이트하고 그대로 멈췄어요 아이고 이 사람은 될 줄 몰랐나 봐 네 블로그만큼이나 이제 영향력 없는 것이 페이스북인가 봅니다 나만 지금 고령화돼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검색도 힘들고 로딩도 오래 걸리고 좀 불편하긴 해요 네 그래서 리조트 CEO 같은 배경과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놔서 그러네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지난 8월에 멈춘 일 정도는 양반입니다 네 그렇죠 네 10년 전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예비보 등록 전에 열심히 온 동네에 담배꽁초를 줍고 다니고 있어요 보통 이제 쓰줍이라고 하죠 플로킹이라고 하는데 네 플로킹 네 모든 아 플로킹 모든 플로팅은 이제 죄송합니다 왜 쓰레기를 꼬셔 플로팅은 떠있는 거고 두루와 두루와 포스팅에 이 청록생 스봉을 들고 담배꽁초 줍는 사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피켓 들고 인사를 하는데 사진을 보면 완벽한 90도 배꼽 인사입니다 여기 있는 노동자들보다 척추는 확실히 튼터는 걸로 제가 봤고요 정치인은 우리들보다 대둔근이 엄청 크죠 네 자 민생예산 전문가를 내세워 4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 자 광주 부시장 당시 예산을 늘려놓은 장본인이 나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기재부 때의 실력과 인맥을 활용해서 예산 많이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느 정당이든 똑같네요 네 근데 기재부 떠난 지가 언젠데 예 아직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자 인맥 활용이란 말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끝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표를 끌어모으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나쁜 건 나쁘다고 알려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북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포스터가 마지막 포스팅인 후보도 본 적 있습니다 국민의 힘 하헌식 57세 남자 정당인 무엇으로 돈을 벌었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진짜 정당인 것 같습니다 정당 월급 화순 출신 화순고 조선대 경영학 석사 현 조선대 외래 교수라는데 이것도 무슨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당 월급을 받으면 당직자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 당직자 광주 국민의힘 후보 특 초록자빠 입었었어요 광주 전남 혁신포럼 사무처장을 역임을 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를 지지를 했다가 정록색약을 활용하나요? 네 정말 맞습니다 단일화 후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런 옛날 당적 지금이랑 색깔 안 맞는 잠바들은 나중에 깔맞춘용으로 입을까요? 맞춤 신발이나 모자 같은 거 사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우리 어제 나왔던 퍼포먼스 이렇게 하나 벗고 하나 새 거 보여줄 때 짠 계속 색깔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2013년의 어느 기사에서는 김무성 팬클럽인 김사모의 사무총장으로 소개가 돼요 왓? 왜 이렇게 늦게? 그러다가 탄핵 후에는 바른정당으로 가요 박근혜, 김무성, 바른정당? 안철수, 박근혜, 김무성, 바른정당이에요 안철수, 김무성, 박근혜, 바른정당 신기한 역행이네요 진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바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술쇼처럼 2017년 바른정당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2019년에는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합니다 2019년에? 약간씩 빠르다 그래서 광주서구갑당협위원장을 했고요 21대 총선에서는 서구갑 미래한국당 대표로 등록을 했으나 컷오프 물론 전체적으로 모범적인 오답노트이긴 한데 모범적인 오답노트? 약간씩 한 박자 빠른 오답 일방통행만 찾아서 역주행하는 느낌이네요 아, 목동에서? 일부러 일부러 일방통행깅만 역주행하고 있는 그런 취미군요 22년 22년 지선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했으나 역시 컷오프당했어요 이번엔 드디어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보수 불모지를 험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시대적 사명을 띄고 출마했다고 하네요 험지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지금 광주는 험지조차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불모지니까 양계를 한 대 빌드업한다고 험지는 되기 어렵다 정도인데 불모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런 사명이 전염병처럼 떠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몇 번째 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약으로 군 공항 이전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전을 하자는 거예요, 광주에 있는 거를 그리고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확대 서구 청소년 공립 독서실 건립 뭐 이런 거 있고요 당선되고 나서 2년 동안 공약 실천을 못하면 시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캐삭방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캐삭방 좀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랏돈 우습다는 거예요, 선거에 들어가는 자, 덕지진 있어요? 네, 한 명 있습니다 어디에 누구여요? 소나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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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송영길이 출마했어요? 네 옥중 출마 옥중 출마 저희 어제 채팅방에서 농영길이라고 61세 남자 고흥군 대섬현생 광주 대동고 연대 경영 졸업 연세대의 총학생회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총학생회장이 됩니다 본인 수용으로 인한 소집 면제 장난병장 만기 2년 전까지도 재산 구성에 주택이 없었습니다 노동운동가, 노동변호사 출신 집이 없는 게 자랑이죠 본인의 소나무 밑에서 샀겠죠 졸업하고 정치로 졸업하고 정치로 안 가고 홍이버섯이야? 낙엽을 이렇게 덮고 송이 연길 졸업하고 정치로 안 가고 운수, 용접, 택시 등의 업종에서 노동운동합니다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소속 이었고요 4시 36회, 연소원 26기 변호사 되었어도 그대로 노동변호 정치 임무는 2000년입니다 인천기해양에서 내리 3선 3선째 인천시장 후보로 차출되어 당선 빚갚는데 다 노력을 다 쓰고 시장 재선은 실패하고 아 어디가지? 2016년에 총선으로 돌아와 다시 재선 지난지선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 의원직을 사퇴했지만 낙선 8전 6승 2패 내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옛날 후대접 받는 후보 시절에 노무현을 수행했던 당시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답니다 그 이후 큰 부침없이 커리어가 쭉 이어져서 민주당 당대표까지 옵니다 2년 전 유PD의 평은 친노동, 친자본, 외교통 그렇죠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저지와 한미 FTA 산성의 두 얼굴을 요약한 것입니다 서울시장 낙선 이후 프랑스에서 방문 연구 교수를 하면서 쉬다가 당대표로 선출되던 때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 때문에 현재 구속 수사를 받는 중이라서 옥중 출마합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마주하자마자 탈당을 했고요 최근에 비례정당을 하나 만들었으니 그것이 현재의 소나무당 하지만 소나무당은 지역구 후보도 꽤 있어요 비례로 출마하려고도 한 것 같지만 결국 광주 출마로 결정했습니다 2년이 채 안 된 21대 국회 성적 대표발이 17건 대한반영 폐기 4건 시세 조작을 일으키는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부동산 거래법 개정이 있고요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개별 법률이 없다 그러니까 임시로라도 통합으로 명문화시킨 국가 핵심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지치 법안 재정이 그 중 두 개입니다 무려 재정을 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진보당 강승철 53세 남자 정당인 하지만 기아 자동차에서 일하고 있군요 광주석상보 민주노총 사무총장이었습니다 18대 대선에서는 전 18대 대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했었네요 저번 지선에서는 시의위원회에 도전했다가 낙선 정가는 07년부터 20년까지 시위관련 정가 5건이 있습니다 의리가 없어요 술을 대리불러 음주운전이 적게 마실거나 대리를 불렀거나 분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없어요 공약은 일단 제2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국제 e스포츠 박람회를 개최하여 1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제2컨벤션센터는 후보가 당선이 안 되어도 건립이 될 예정이고요 사실 올해 완공 예정이었는데 좀 늦어지긴 했죠 서구를 마이스 특구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와 마이스 진짜 오랜만에 봐요 아직 지역에서는 이게 그래도 아직은 좀 먹히는 그 외에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단 유치 등의 지역 공약이 있고요 중앙공약은 중앙당 공약입니다 좋습니다 진보당 후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서구 의리예요 전략공천의 경우 DJ도 노무현도 이해찬도 김종인도 문재인도 광주는 1. 호남 출신의 2. 커리어가 화려한 3. 그냥 두면 보수적인 인사들을 안배할 때 1착으로 고려하던 곳이었습니다 당대표뿐 아니라 당 수뇌부의 판단이 되죠 그러했지요 대표적 캐릭터가 단올림을 귀족노조라 비판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던 서구 의뢰 현 챔피언 삼성 디펜스 유닛 양양자 의원이었습니다 자켓을 오렌지색으로 갈아입은 챔피언은 반도체 벨트로 떠났고 현역 의원은 녹색 정의당 후보가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양부 남 62세 61년 3월 23일인데 선관위에는 63세로 등록을 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남자 변호사 전남 담양군 출센 담양월산초 담양중 담양공고 전남대 법학과 졸 본인 육군 중위 전역 공고 출신의 검사라는 것을 많이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서사의 구조로 삼기가 좋죠 나는 공고 출신이지만 검사다라는 겁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상고검장 특수통 검사 유닛이에요 특수통? 자기가 자랑스러월만 해요 율사 후보들 특징이 이 유명한 사건과 자신의 홍보를 묶잖아요 지존파 사건과 대구 지하철 방압원 관련해서 파견 근무를 나가서 했었다라고 하고요 당시 한나라당 또 대선 자금 전달 사건을 담당을 했고 한때는 윤석열 환동훈과 같은 라인이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강원랜드 관련 수사를 맡았었고 검사장까지 올라갔다가 2019년에 퇴임을 해요 자랑거리만 있을 수는 없죠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귄 사건 일명 광주 빌라왕 사건을 맡았던 일과 2021년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대요 빌라왕 사건 이렇게 해명합니다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비화되기 전에 맡았던 것이고 코인 사건은 중간에 이상하다 싶어 사임을 했다고 해명은 했습니다 여기서 전관 코인을 모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재병 사법 리스크의 최전방 공격수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의혹 검증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양분함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입료를 챙긴 혐의로 서울경찰청이 세 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다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되게 뻘쭘해요 잡으려고 애썼는데 다 날라갔거든요 어쨌든 명실상부한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현재 차자문가 광주서구 노인회장님의 지지성명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면 요즘 노인회장님이 지지성명을 이끌어내면 저거밖에 없잖아요 지하철 무임승차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노인들의 단체 지지성명 공약은 너무 많고 넓고 좁아서 공부를 참고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나 보군요 네 현역 비대 김경만 의원과 19대 비대 김광진 의원을 무려 잡고 올라왔습니다 국회의원을 두 명 잡고 올라왔어요 신희 국민의힘 후보 제가 퇴근할 때 자주 보던 사람인데 광주와 있습니다 김윤 60세 남자 정당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윤 맞습니다 패널로 유명해진 사람이죠 햇들 날이었나요 어찌 보면 미디어의 햇살을 가장 많이 받은 안철수계 되겠습니다 전남 담양 출생, 개림초, 무등중, 진흥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전과 84년, 집시법 위반, 징역 1년, 민주화 전과죠 5.18 당시에 전남도청 사수에 나섰던 고등학생이 소년시민군이었던 걸로 유명하죠 전과는 대학생 때 전두환 퇴진시위를 하다 생긴 거고요 실제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대우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우 사장과의 인연도 굉장히 강조를 하죠 대우자동차 세계경영기획단장을 역임을 했고 2007년 전진코리아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진코리아? 네, 전진코리아라는 중도 정당이 있었어요 전진코리아가 빠그러지자 손학규를 따라서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을 합니다 손학규? 네, 이 정당에 손학규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다고 아, 손학규 1인 정당이었군요 네, 근데 나중에 합류한 것 같았어요 우와, 정말 막 사셨어 그분 18대 총선에 서초울 후보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3위로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친노와 386이 패권 세력이 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1호 청년당이라는 걸 창당을 해서 2012년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었잖아요 그때 총선에 후보를 7명이나 냈어요 지역구도 있어요 청년당이 안철수 지지자 모임이었죠 안철수의 외광 모임으로 출발해서 잠시 이재명계를 들렀다가 나중에 극우가 되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은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안철수의 최측근으로 함께하고 있죠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서울 동대문 갑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을 지킵니다 한동안 그렇지만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면서 좀 이슈가 있었어요 안철수가 합당을 하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를 일부를 국민의당 목으로 배분을 받기로 했잖아요 여기에 김윤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전에 김윤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라고 발언한 게 논란이 됐고 당시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있었죠 이걸 문제 삼아서 거부당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말을 이준석 대표가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동대문 갑 출마를 원래 희망을 했었는데 컷오프 됐어요 경선 직전까지 동대문에 머무르다가 서구로 옵니다 네 아직 걸레의 한이 있었던 건지 그렇습니다 이번 출마의 변은 광주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의 주인자리도 꽤 차야 한다 우와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죠 그렇죠 창의적이에요 정보를 하라 국민의힘을 김대중 정신으로 무장시키겠다 이것도 창의적입니다 주어를 바꿈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노리는군요 네 문학적 효과 여러분 국민의힘을 찍어주십시오가 아니고 여러분 국민의힘을 차지하십시오 국민의힘을 정벌합시다 이거예요 어떻게? 찍어서 공약은 융복합 과학기술 도시 양동 복개상가와 영산강 도시마천복원 뭐 이런 것밖에 없네요 이건 마침 뭐랄까 술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술을 온통 다 먹어치우자 그렇죠 제가 담배를 함부로 살 때마다 하는 생각 죄송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60세 예순이에요 네 서양사학과를 나와서 한학자입니다 네 북촌학당이라는 데서 한시 강의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한학자였대요 그렇군요 여기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적군은 아닙니다만 현역 의원은 녹색정의당 뿐입니다 후보들 중에서 녹색정의당 강은미 53세 여자 직업은 국회의원 과로열고 비례대표라고 적었네요 광산생 동국초 송정여중 중앙여고 전남대 해양학과 졸업했고 전가는 없습니다 네 선거 이력 06년 광주시의원에 재선을 했고요 이후 체급을 올려서 3번의 낙마 그리고 저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3번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6.41% 복지위 출석률 95.65% 연계특위는 90% 출석했습니다 대표발의법안 90개 수정가결 1건 대한방입폐기 20건 철회가 1건이 있네요 수정가결 1건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검법 그 외의 법률안들은 노동 복지 환경법안이 주를 이룹니다 기상법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강화되니까 상세한 기상이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개정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법으로 박아주자는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조건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자는 개정안도 있네요 21년에는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SPC그룹의 노동터납 사례와 쟁점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임종인 지혜장님의 얼굴을 간만에 보니 반가워서 전달 드렸습니다 공약, 아리백산단 조성, 기후테크산업 육성 그리고 지금 광주에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이 있어요 복합쇼핑몰 유치에 있어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거든요 상권영향평가를 지역 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광주시당의 공통이거든요 이를 두고 남도일보에서는 그동안 반대만 하던 정의당이 스펙트럼 확대를 위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훌륭합니다 지역에서나 잘 알려진 거라고 다들 얘기하곤 합니다만 로켓전기의 노동운동사에서 이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 최초로 복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처음에 유명했었어요 말지에 나오고 막간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그냥 아는 거 떠들었고요 시간 채우느라 개혁신당 최현수 47세 남자 광산구 우산동생 한재중 금파공고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2학년 재적 2001년의 일로 학교를 6년 다녔네요 제적 친구예요 덕질이네 제적 동문회 본인은 제적 끝에 졸업했다고 난 졸업 젠장 유학사 유일한 전과인 권리행사방해 경범죄처벌법 벌금 150만원이 있어요 경범죄를 했는데 권리행사 방해까지 했다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요 누군가를 방해하면서 노상방뇨 뭐지? 침을 뱉었나? 노상방뇨 하다가 말리는 누군가 공무원을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쪽으로 돌아걸 우리는 왜 경범죄만 나오면 노상방뇨 법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갑각적으로 떠올리고 광규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어요 광주 에어쿠린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도 했던 이사입니다 이 협동조합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기순환기 유지관리 냉난방기 살균 분해 청소 등을 하고 관련 부품과 제품을 파는 단체입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많이 했던 게 이 클린 사업 많이 했었죠 광주시민회 사무총장 이런 단체는 못 찾았는데 만약 이게 광주시민회의이라면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주장하는 소비자 단체일 겁니다 와 좀 다르네요 성격이 지난 지선에 서구 라 선거구에서 구의원 출마에 낙서를 했는데 이때 당적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런 루츠가 개발이 되네요 이번에는 개혁신당 친주스톤계 권리행사방에 경범죄 처벌법 벌금 150만원이잖아요 그럼 권리행사방에가 100만원이고 경범죄가 50만원이라고 만약에 추론을 한다면 추정을 하면 경범죄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3항인데 광공서에서의 주치소란이 있네요 아 가능성이 높은데요 손잡수구 들어가서 그거하고 허위신고가 있네요 이러면 권리행사방이랑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허위신고가 그런다 떡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저 새끼가 먼저 때렸어 라고 허위사실을 나도 모르게 말하는 바람에 일수도 있습니다 공약 광주군공항 조기 이전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설립 2038년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 여기까지는 뭐 이상하긴 하지만 국회의원 레벨이고요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공약이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핀셋 정책 선별복지 개혁신당의 상층부와 색깔이 어울립니다 네 그건 새로운 미래 상층부와도 어울려요 자 진보당 후보 보실까요 김혜정 46세 여자 직업은 정당인 조선대 공과대학 화공학과 졸업했고요 정가는 없습니다 과거 선거 이력을 보니 초등학교 조리사로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력이 있습니다 공약은 서구 중앙공원을 테마공원으로 바꾸고 녹색 융합 클러스터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등등 진보당답지 않은 개발 공약 유치 공약 등을 가장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남 진보당은 대중정당이 되고자 하는 진보당의 노력에 결정체를 과시하고 있어요 거의 민주당도 아니고 국힘 수준 야망 이제 나무 위키만 안 건들면 어엿한 대중정당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나무 위키를 건들기 때문에 대중정당일 수도 있어요 호남에서 진보당 후보들이 코피나게 일할 의원이 되겠다라는 멘트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왔는데 김혜정 후보도 같은 말을 하네요 아 이런 것도 정해주냐 이런 거 없어 보인다고 맞춤 멘트인가 봐요 그리고 진보당 광주시당은 현수막을 철거하면 그걸 장바구니로 만들어서 나눠주는군요 이건 좀 좋을지도 이상입니다 예전에 국가함 때 프로그래시브 에디터가 가끔 짚어준 문제죠 정치 플래카드 쓰레기 그렇습니다 그거를 성남에서는 옛날에 그냥 공공 쓰레기통 같은 걸로 쓰거나 폐기 마대자로 대신 쓰기도 했는데 근데 그래봤자 천분의 1이나 쓰겠습니까 제가 동네에서 퇴근할 때 보는 플래카드 한 달치만 해도 몇 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녹색당에서는 예전에 그 박스에다가 써가지고 그냥 하고 이런 거 캠페인을 좀 했더라고요 폐지에다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심히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의지는 좋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녹색당해서 걸었는지 맞아요 내가 걸었는지 지선 레벨에서만 후보 괜히 들고 다닐 때 할 수 있는 캠페인인 것 같아요 광고를 듣고 와서 부끄러워가겠습니다 S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세 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그린 두피 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엑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광주광역시 북구가 개혁국민정당 출신의 강기정 3선 의원은 청와대를 지키다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연대 책임으로 청와대 비서진이 총사퇴했을 때 함께 청와대를 나와 지난 지선에 당선된 현 광주광역시장입니다 현 후보들 중에는 현역이 없습니다 광주 북갑 더불어민주당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43세 남자 변호사 서울 은평구 가련동 출생이에요 각화초 각화중 광주동신고 서울대법학부졸 금융 및 기업 분야 전문 변호사였고요 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출생은 서울에서 했지만 성장은 광주에서 했나 보네요 아버지가 광주로 내려왔다고 보더라고요 좋습니다 20대 북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2위 낙선을 해요 부친은 김제 출신의 택시기사였고 은평구 단칸방에서 재래출산을 했대요 재래출산 집에서 낳고 할머니가 퇴출을 잘 낳았는데 제가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내가 재래출산까지 당한 사람이구나 이 말에서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옛날 동화책 같은 거 보면 할머니가 아빠 혼내잖아요 어여 물 끓이라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과일을 불에다 제가 그렇게 태어나서 80년대에도 그런 식의 출산이 많았습니다 그럼 여긴 다 현대출산한 사람들이네 다 병원에서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렇죠 최소 조산소 출신 모던 버스 우리 건조 헤디터는 그러면 청파 사진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오메야 처음에 다릅니다 부친이 광주로 내려와서 린나이보일러 판매상을 했고 원래는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진학을 했었는데 재수를 해서 2001년에 수능 만점 받고 법대로 특차를 와 서울대를 가도 재수를 하는구나 많이 하죠 2001년 수능은 지금도 많이 하죠 과 갈아타러 가죠 2001년 수능은 제가 봐서 아는데 물수능이었고요 만점자 66명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도 법대 특차 나왔으면 뭐 다른 것도 좋았나 보네요 그래서 이때 특차에 사람이 안 몰렸어요 아 개인 스토리가 너무 세세하고 아마 휴지로 눈물 콧물 자기가 찍어가면서 썼을 것 같은 그런 감성의 글이 엄청 많습니다 자 특화공원 특후보예요 제가 우리 단텔방에 사진 하나 보냈죠 자 말바우 시장에는 팥죽거리 특화시장을 만들고요 그래서 팥죽 칼국수를 먹고 있어요 네 어디에는 또 오리요리거리를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먹어가면 아 이거 특화거리 이렇게 자 청소년 백원버스 같은 그런 공약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그 링크도 드렸어요 자 블로그 운영이 취미인지 세세하게 있습니다 경선 경쟁자 조오섭 현 의원이 이 몇 개의 부정선거 관련한 의혹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몇 개를 걸어두었는데 뭐 이 정도면 그냥 모든 후보의 통과 의뢰인 거죠 일단은 내부의 치열한 싸움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공약이라고 해서 해야 하는 거는 당원 중심의 민주당 개혁을 높게 외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명 57세 남자 주식회사 K솔라원 대표인데 여기는 전기공사업체입니다 전남 영암 출생 아마도 태양광 관련인가 보군요 대동고 전남대 행정학과 현 국힘 광주시당 부위원장이고요 전 자유총연맹 광주시지부 부지부 회장 맡았습니다 자총 그죠 이래야 이제 노선을 알죠 자총이에요 하지만 무소속 미가 넘칩니다 볼까요 블로그 페북 인스타 없고 인터뷰도 없고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유튜브에 하방수 TV라는 데 올라온 출마의 변 영상뿐인데요 겉지리는 김정명 TV도 아니고 하방수 TV 하방수 TV를 안 와봐요 아니요 너무 또 모르는 모르는 채널 이름이라서 또 몇 명 몇 명 모르는 거야 이거 하방수 씨가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래 유세하는 사진들이랑 뭐 닭 닭 사진이랑 수탁의 여유로움 전북 진안 마량면 추정길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제 자발적으로 이런 영상 찍어서 올리는 분들도 많죠 요즘은 그래도 구독자가 그나마 좀 있네요 천 아니 천 이백 육십 명 강아지 사형제 영상은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아무튼 강아지 사형제 노란 얘기 깜짝 놀랐잖아 그거는 개 도축법이잖아요 내 형제 내 형제 강아지 사형제 지금 이해했네 각종 그 지역에서 있는 뭐 시위 영상 정치 행사 영상 이런 거 찍는 사람인데 그냥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그 김정명 후보를 마주쳐서 찍은 영상인 것 같아요 아 그거밖에 정보가 없군요 네 그 영상 설명의 첫 줄은 김정명 후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IMF 신불자에서도 차라돌아온 불사조 괄호 실물경제전문가 플러스 사회적 약자 장애인의 친구 괄호 닫음 사회적 약자 장애인의 친구는 꼭 적어서 했을까요 실물경제전문가도 사실 어떤 이력에 기반해서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 오래하면 실물경제전문가긴 해요 확실한 건 신불자였다 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서 설명이 쭉 적혀있는데 선관위에서 알 수 없었던 모든 양력이 여기 다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찾는지 알았죠 네 하방수 씨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네 양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그래서 장애인의 친구는 이걸 가지고 쓴 것 같아요 반부패 국민운동 전국지도자 총연합 중앙본부장 아 여기도 미라 후보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포기 국회의원 세비 중 약 연 5천만원씩 4년간 2억원을 광주 북구 장학회에 기부가 있어요 근데 이건 특권포기도 아니고 그냥 삥을 뜯는 것 같은데 아니 모든 국회의원의 세비를 다 광주로 부품해줘 창의적이죠 재밌어요 자기 거겠죠 설마 근데 300시 1반 300시 1반 기부 기부금향인 건가요 그러면은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걸 국회의원 세비로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이란 직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케이솔라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토지주나 건물주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희망하면 지어주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해관계는 문재인 정부에 있었을 텐데 그렇죠 세비중이 연 5천만 원 내겠다는 거는 지금 한 1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이제 곧 1억 6천이나 7천 정도 되겠죠 3분의 1을 뚝 떼서 광주 북구에 그렇죠 내라 내겠다 그럼 자기 돈으로 내겠다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본인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게 아니면 모든 300명한테 십시일반에서 국회의원 펀드를 만들어서 그걸 광주 북구에 넣겠다 그게 연 5천만 원이다 다 합쳐서 둘 중 어느 쪽인가 혼자 내겠다인가 펀드를 만들겠다인가 네 한번 밝혀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합니다 300명 다 하면 150억이 되고요 그러니까 300명 다 하는데 그 300명 합친 금액이 연 5천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진보당 후보 보실까요 진보당 김주업 55세 남자 정당인 광주 북구생 서산초 전남대 부설중 송원고 전남대 행정학과 졸업 전국노 위원장이었습니다 전국노 전 위원장 두 번째로 만납니다 첫 번째는 강릉 민주당 후보였죠 공공년 북구청 9급으로 시작해서 20년 공무원 생활 전국노 위원장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였습니다 정가 3건 07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1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시기도 그렇고 시위 관련 정가일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 실수한 건지가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전국노라서 또 그렇죠 그리고 22년 23년 시위 관련 정가가 있습니다 그럼 더욱더 첫 번째 정가가 헷갈리네요 작년에 내놓은 자서전 이름은 주업이 뭐요 주업은 뭔지 모르지만 나무 위키에 주접을 싸놨습니다 대중정당이 되기 위한 전략 맞네요 이거 주접은 뭐요 어록과 MBTI까지 써놨어요 대중정당 들고 싶네 캐치프레이즈는 광주업인데 이건 저번 지선에서도 썼던 거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아이고 기억난다 선거이력은 20년 공무원 퇴직하고 국회의원 도전 22년 광주시장 도전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지역공약과 중앙공약을 제외하고도 입법공약이 있습니다 광주시당 공동공약인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복지관련 지출이 50% 이상인 기초다치단체가 있다면 주로 인구 소멸지역이 이렇죠 정부의 특별지원을 보장하는 복지특별구역지원법 제정 하고요 5인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지원하는 법률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 눈이 번쩍 좋습니다 정말 표심이란 민주주의에서 가장 절투적인 힘을 가진 햇살과도 같아서 진보당에서 0.5% 받는 지역구보와 1% 받는 지역구보와 7% 받는 지역구보에 성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소속 후보 있습니다 무소속 장경수 69세 남자 직업은 서비스 업 서비스 업 지금 자녀분은 고희연 준비하느라 바쁘겠네요 아 네 학력은 광주교육대 부속초 조선대 부속중 그리고 조선대 부속고 제적 직업은 현 열린스타기획 대표 열린스타 하지만 다쳤어요 다침 다친 스타기획 아무리 찾아봐도 열린기획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스타기획이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열린스타기획은 다쳤어요 나오지 않아요 둘이 합쳐야 한다 열린음악회만 나오네요 그리고 전 청년 한국청년회의소 서강주 제이씨 회장이었고요 알 수 있는 게 없으니 일단 정확히 알 수 있는 전가나 확인합시다 좋죠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벌금 300 이건 사람을 친 거죠 더 이상 못쓰게 된 폐차 직전에 포터가 너무 튼튼하니까 사우디나 중동지역 수출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로켓런처를 얹죠 네 로켓을 얹혀가지고 살상무기로 쓰 지대지 미사일에 네 그걸 다시 역수입하면 쿨합니다 그거야말로 제가 대포차 수입 RPG포터 나오는 게 없으니 선거 이력을 살펴봅니다 좋아요 95년 95년 1회 지선에서 구의원 낙선 어이 대박 공인연 또 낙선 22년 20년 만에 시의원 도전했지만 또 낙선 또 낙선 그래도 전부 두 자릿수 득표를 했고 45%를 받은 적도 있어요 대단하네요 1호는 못 끊죠 뭐라도 찾아야 했기에 과거 벽보를 봅니다 공인연 벽보에는 새천년민주당 이력도 있네요 아하 국회의원 박강태 특별보좰도 했고요 박강태 의원은 광주시장도 하고 현재는 새로운 미래로 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 오래 있다가 한 번 탈당하는 정도의 호남용 무소속이 있는가 하면 주로 무소속이다가 가끔 민주당에 가는 호남용 무소속들이 있어요 그래도 20년 참았어요 그리고 옛날 벽보에 유동칸바사 대표라는 직함이 보여요 뭔 바사? 유동칸바사 칸바사 그래서 그만 슬픈 사연을 찾았습니다 어 좋아요 06년에 유동칸바사 벽보도 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리고 성관이 사진도 봤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맑은 눈망울은 그대로입니다 진짜 맑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 돈 지어주면 또 출마하고 망하면 망하고 뭐가 좋은 건지 인생에 네 그리고 맑은 눈망울 보신다고 지금 다들 사진 확인하셨죠? 네 네 넥타이를 확대하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완전 아니 심지어 빨간색이어서 완전 크리스마스네요 이거 크리스탈 스노우볼 같은 후보예요 눈망울이 약간 글썽이고 있어요 눈썹도 너무 예쁜 반달 그 신윤복의 미인도에 나오는 맞아요 맞아요 북굴로 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을 전남대로 왔습니다 북구을은 08년 이후에 다선 의원이 없습니다 우연히 또한 불행하게도 21세기 이 지역국회의원 5명 중 3명이 지병 혹은 사고로 사망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현역 이형석 의원을 경선에서 잡고 올라온 민주당 후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수 55세 여자 정당인이란 말 거의 안 썼는데 너무 쓸 거 없어서 하나 썼어요 광주시 남구 백운동 출생 백운초 수피아여중 광주동신여고 전남대 화학학사 전남대 사회학과 석사수료 광주여성의 공동대표였고 광주여성민우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이사 등 여성운동가 유닛입니다 당에서는 전국여성위원장이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제도개혁기서관실 행정관 2010년에는 6대 지선에서 비례 1번으로 광주 북구의원으로 당선이 돼요 그랬군요 14년에는 광역시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체급이 점점 올라가고 데이터센트럴에 처음 등장합니다 선거 캠프는 전진 캠프예요 그렇죠 31사단 이전과 관련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옮기면 여기에 문화예술촌을 넣겠다 그리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에 대한 활용법을 자신의 저서에서 써요 그렇죠 이거 찾아났는데 조금 짜증스러워서 이렇게 더 짧아진 것 같아요 광주의 꿈 공장을 만들자에 써놓았어요 공약으로 이어지겠죠 양육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창출이 자신의 이력에 어울리는 공약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을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후보 같아요 그래서 초선이기도 하고 경선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리고 뭔가 되게 유니크한 공약을 내거나 이런 작업 없이 그냥 당에 따라가는 5.18 광주 참배하고 그다음에 그냥 그런 포스팅만 주로 올리고 있어서 찾아지지가 않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아직 전임자하고 합의가 다 끝났나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떨어지며 배우는 신나는 선거 자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신인입니다 양종하 49세 여자 한뼘클래식 대표 한뼘클래식 여기는 클래식 공연 전문 기획사예요 클래식 프로그램 맡은 거 만들고 공연 진행하고 이런 겁니다 광주 출생 전남대 음악과 학사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대학에서는 성악을 전공했대요 메조소프라노라고 근데 나중에 신방과를 갔네요 네 그래서 직업은 사실 아나운서예요 그러니까 언론 하이픈 문화예술계 유닛인 거예요 목소리에 굉장한 달란트를 타고 났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악을 하다가 목소리가 아나운세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광주 MBC에서 활동을 했고 퇴사 후에 음악회 진행을 하다가 지금의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나눔복지회 홍보이사도 맡았네요 20대 대선 국힘정책본부 정책위원 이번 총선에는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출마했습니다 영입인재를 되게 삼고초려 했대요 한동훈 시연장이 안 하고 싶어 했대요 서로 싸움만 하는 정치가 아닌 생활에서 느끼는 정치를 하겠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바로 해결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내세운 사람 중에 조정훈이 있죠 그런 후보는 쉽게 극화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있다는 생각을 위험적인 뿌리가 단단하고 그게 자기의 현실 행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극단으로 넘어가긴 합니다 건조 에디터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야호! 선거구 행정복지센터 그러면 사람들이 더 싫어져요 되게 영혼없어 야호! 이런 리액션 전문이에요 저 광고할 때마다 옆에서 와 이런 거 전문이에요 근데 영혼은 하나도 없어 나름 있어요 앙변 아 그리고 아까 전진숙 후보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양종원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평한 뒤? 내가 얘기하잖아 공천됐는 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떨어지며 배우는 신나는 선거 제가 왜 불렀냐면 앞에 후보와한테 불렀으니까 여기도 불러야지 이게 선거표 유한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너 그럼 앞으로 3번 더 불러야 돼 선거구 행정복지센터를 돌면서 주민고충을 직접 듣고 공약을 지금 만드는 중이래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이례적인 보도다 행보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기초의원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무위키를 직접 작성한 것 같은 게 블로그에 다른 게시글이 하나도 없고 2022년에 올린 거 딱 하나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 나무위키문서 전체를 복붙한 글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붙을 해서 사진은 링크가 다 깨져가지고 한 개도 안 보여요 근데 나무위키보다 사진이 잘 없잖아요 사진이 진짜 많아요 방송 활동했던 것들이나 음악회 행사에서 찍힌 사진이나 셀카 같은 거 셀카도 있네요 우리가 여당 비대위원장의 개인사진이 보도될 때마다 느끼는 거죠 저거 어디서 났을까 네 뭐 그 자기가 진행한 행사 포스터까지 올리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네요 기초적인 어떤 온라인 전략은 진보당에서 배운 것 같은 국민의힘 후보를 만나보셨고요 개혁신당 후보 김원갑 63세 남자 송일고 전남대 행정대학원 관리자 관용 수료 47세 때 동국대 한문학학사 50세 때 문학석사 56세 때 원광대 불교학과 기학전공 철학박사 그래서 현재 직업은 철학자 철학자 전에는 동국대에서 파라미타 칼리지 RC교육 강사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윤세민이 찾아본 바 신입생들의 대학 적응을 위해 지도하는 코스라고 합니다 아 작은 자동차 말고 저는 토익의 그런 건 줄 알았네 지난 총선에 무소속 출마 지난 진원에 시의원 출마 둘 다 낙선 이번에는 개혁신당 당적이 생겼다 당적이 생겼다 전과감상시간 갖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개혁신당이 최고령 90년의 사기로 벌금 100만원 사기 92년 부동산 중기업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유 2년 부동산 부동산 사기였겠네요 요즘 예민한 이슈죠 98년 부정수표와 사기로 징역 1년 페이크 머닝 2000년 사기로 징역 10개월 그냥 사기 사사기 사사기 이제 후보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력을 보겠습니다 80년 19세 사실 60년생이니까 20세겠지만 19세의 나이로 시민군 대장 5월 시민군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딱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사사기시라 자신이 미성년자 최고형 구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긴 없네 2년 전 공보에는 흑백의 병상사진과 문서사진을 당시에 2번과 항소이유서 사진이라고 실어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둘을 잃고 애가 끌어 정치를 뒤로하고 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출사표를 세운 것이 4년 전 총선의 첫 출마라고 합니다 오사기 이럴수도 있습니다 문학석사를 딴 50세대부터 9년 동안 세계일주 배낭여행을 했다는데 그럼 원광대 철학박사는 여행 중간중간에 공부해 땄나요? 원광사이버대학교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철학도 소크라테스 같은 그 철학이 아니라 사기의 철학 같은 느낌인데요 원광대에 가서 따줘야죠 이 사람이 제대로 과장 통과한 거 맞냐? 아니야 범인의 생각이 사기지 실제로는 철학일 수 있죠 그럼요? 소크라테스도 누군가는 사기꾼이라고 했을 거예요 플라톤도 김원가 포부는 사업도 많이 했나 봅니다 민중 슈퍼마켓 티읒받침입니다 광주오락실 만화광장 북카페 제3공간 복사인쇄소 광주기획 산하개발 산하공인중개사 소문노래방 그리고 경찰이 잡기 편하게 북부경찰서 앞에서 독다방 산하표구점 산하탁구장 만석군 민속주점 우치주의소 등등 와 진짜 이렇게 많은 가게를 했다고요? 지역유지 지역유지가 아니면 하는 것마다 망해야 이렇게 되겠죠? 이 돈이 얻어놔 참고로 죄다 전이 붙어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죠? 얘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는데 자영업 열돈이 얻어놔지? 아니면 다 잘 팔았을 수도 있지 권리금 받고 돈이 샘솟는 게 아니라면 부정수료를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사람의 인벤토리 중에 하나로 산하개발이나 산하공인중개사는 아마 92년쯤에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92년에 전과가 부동산중개업 위반이잖아요 그렇네요 철학적인 부동산중개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는 길에 이 부동산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물리학이잖아요 지역의 공인중개사 아니고 복덕방급 있잖아요 그런 이름도 지어주고 뭐 그런 데 많아요 새로운 미래 후보 보실까요? 새로운 미래 박병석 55세 남자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서림초, 숭일중, 서석고, 서울대 철학학사, 서양철학석사, 새로운 미래 사무부총장입니다 당직이다가 선대위 상황실장까지 맡았고 과거에 신경민 의원 보조관 이력이 있어요 아 루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SNS에선 당의 간판들이 일정 홍보만 하다가 우리 녹음하는 바로 전날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신청 접수서류를 딱 찍어서 트위터에 인정했는데 접수일시에 3월을 2월로 잘못 써서 시간을 달리나 조작인가 의심했습니다 투표 두 달 남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출마 선언 기자회견도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 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막 뛰기 시작했으니까 공약은 그때 나오겠네요 투표 두 달 남았다고 착각하면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봤는데 투표 날 선거운동 하다가 선거법 위반에 걸린다 그렇죠 그런 후보들 있을 거예요 뭐야 오늘이 투표했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네요 악수하는 순간 고발 그러니까요 그신가요? 네 정말 없군요 끝으로 진보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진보당 윤민호 53세 남자 택배노동자 또 직업을 제대로 적은 진보당 후보입니다 좋습니다 풍양초 무진중 송원고 조선대 환경학과 제적 전가는 02년 집회 관련 전가 한 건이 있습니다 지난 언고를 뒤져보니 대학생 때 연세대 사태로 인해서 수배 생활을 했는데 8년 동안 안 잡히다가 02년에 지하철역에서 잡혀서 6개월 구속 아 월드컵을 보려다가 응 뭐 89에서 93 막 번 사이였을 테니까 거리 응원하려다가 2003년에 민주노동당에 입당합니다 12년 통합진보당부터 총지 총지 총해서 8년 동안 모든 선거에 나와서 낙선을 했거든요 꾸준 당직자 형 출마자 근데 2022년은 한 번 쉬었습니다 어디가 아픈가 잠깐 걱정하는 사이에 이번 총선에 다시 출마했습니다 아 회복했군요 네 이번에 출간한 자서전은 진심이 띕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미친놈 윤민호 와 진짜 세 글자 때문에 확 장르가 달라지네요 느낌이 광주 진보당 후보들은 지역 개발 공약이 꽤 많습니다 이걸 몇 번 써놓은 거야 나는 잠과의 사투 처음엔 새로워서 소개 드렸지만 계속 있으니까 이제 형평성을 위해서 패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합리적이에요 공약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회색 도시 광주 살만 나십니까 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어요 이걸 확 걷어서 숲이 그려져 있는 현수막이 나오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 후보는 저번에는 나와서 조그만 상자에서 공약 상자가 계속 나오는 마술을 했었어요 퍼포먼스에 관심이 많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재자연화하는 건데요 광주를 건물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나무를 그냥 폴아웃처럼 만들고 대충 이상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광주 두 곳 남았습니다 광산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 광산이야기 광산 갑 광산 갑 광산 갑 광산 갑의 직계였으나 이후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에 오르고 상임위원장을 두 번이나 하고 03년에는 석유수출입협회장을 맡는 등 참여정부에서 전성기를 누리던 이 지역 최다선 4선 김동철 의원은 친한계가 되어 광주 지역 1호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국민의당에서 4선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생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내세우는 기이한 마케팅을 하다가 13.3%를 득표하며 낙선 보조금도 못 건집니다 이후 박주선 의원을 따라 윤석열 지지선언을 하고 안철수계로서는 특이하게도 한전사장이라는 높은 자리를 받으며 현재 에너지 민영화의 기수가 되어 있죠 다시 지금 이야기 제가 처음에 뭐랬죠 광주민주당은 한 명 빼고 현역 전원 공탈 민주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박균택 57세 남자 법무법인 광산 대표 변호사 전남 광산군일 때 있었죠 그때 출생자입니다 광주 하남초 송정중 대동고 서울대 사법학과 졸 25년까지는 검사로 재직을 했어요 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 박균택 후보의 블로그는 딸툰이라고 있어요 딸이 둘인데 그중에 딸 하나가 웹툰으로 아버지 선거운동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겨우 두 개 올라왔어요 저기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분발을 좀 해주세요 웹툰 1화가 아빠의 김치 사랑이에요 우리 아빠는 김치도 좋아하고 김치도 잘 잠근다면서 그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공약 중에 하나가 명화 김치 명소거리 조성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한국에서 출마한다는 사람이 지풀 홍보 포인트입니까? 제가 그거 짤 하나 붙여놨죠 저거 딱 보니까 무슨 김치 홈쇼핑의 사장님 같아가지고 눈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전략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치 호남 국민의힘처럼 빨간 배경에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밈처럼 저걸 다 갖다 붙여놨어요 모든 자기 공학에 자기 그 사진을 아니 이건 조나단 용비씨가 출마해도 어색해요 김치 얘기라는 건 상대방 후보가 후보 부모에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부모님이 구순이고 문중 땅이 국방부에 수용됐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받은 걸 이렇게 보느냐 하면서 비정하다라고 광분 중이고요 어쨌든 공약으로는 당연히 검찰개혁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공약이 있는데 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무항군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주시가 민간항공은 빼고 군공항만 군공항은 진짜 싫잖아요 시끄럽고 지역발전도 저해하고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처럼 이 국토교통부가 공항개발사업에 주체가 되지 못했고 광주는 이걸 대구 경부처럼 못했고 무항을 어떻게든 조용히 하게 해달라가 광주광역시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2주 생계 지원을 하고 정착생활 지원금 등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주로 공항 공약이 많습니다 전남도청과 무한의 입장은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군공항을 받는다면 모든 광주시민의 민간공항 수요도 다 무한으로 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도 일본 가고 몇몇 국제선은 무한으로 가자 타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고 밀당을 하는데 양쪽 모두 우리끼리 밀당하기 힘드니까 국가가 정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공약은 생각도 저도 못해봤거든요 군공항 주변의 소음 문제도 중간 해결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옮겨질 거라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대책을 안 서우나 봐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옮기기 전에라도 군공항에서 훈련을 전국에 군공항이 있으니까 이거를 분산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런 주장인데 이거는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좋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실까요? 김정현 56세 남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대표 이 요양원은 광주 북구에 있네요 송원고 서남대 사회복지학 학사 광신대 사회복지학 석사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였습니다 인수위원회 국힘 광주시당위원장 광산구갑 당협위원장 역임하고 있고요 인터뷰를 한 개 했는데 파크골프 전문 매체인 어깨동무 파크골프에 있어요 아까 뭐지? 하남자TV? 하방수 TV 하방수 TV 상방수 TV 그거보다는 훨씬 작기였다고 할 수 있죠 서울경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라와 있는 건 아마 그 밑에 있는 계열일지가 아닐지 파크골프 대표 후보 우리 지역 후보의 파크골프 공약은 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시니어 표심을 잡기 위한 파크골프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을 만나보는 기획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파크골프 공약을 뺀 내용을 건져 보려고 했었는데요 있었어요? 치즈에서 치즈 뺐 다행히 있었어요 송정역 세권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 조성 금호타이어 이전 후 해당 부지의 도시개발 예술공연장 건립을 집권여당의 힘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거 있었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이런 걸 적어놨네요 제가 이 논리를 앞으로 슈레딩거의 집권여당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개표함을 열기 전까지 우리는 집권여당이 죽었는지 자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따라서 집권여당은 개표 전까지 죽어있는 동시에 살아있고요 집권여당의 힘으로 추진하는 거는 측정 전까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국민의힘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파크골프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기로 합시다 지선에서도 많이 나오는 공약이고 지역의 현안이긴 한데 하천변에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그냥 골프장보다 훨씬 더 짓기가 편하고 그래서 지금 지역 현안이기도 해요 워낙 농약 사용 문제는 그러니까 골프장과 다르지 않을 정도의 피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고 파크골프 대회도 되게 크고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약으로 자 좋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56세인데 바로 밑에 있는 진보당 후보 53세가 아들 같죠 또 진보당 후보 보실까요 진보당 정희성 53세 남자 정당인 노아초 중 전남고 조선대 기계공학과 현 진보당 공동대표입니다 정가는 06년부터 14년까지 집회 관련 정가 4건 07년 정가가 특히 긴데 이 정도면 간부라서 받은 처벌에 가깝죠 이럴 리가 없는데 나무의 기 문서가 없습니다 진보당 후보로는 특기할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출마는 이번이 두 번째 20년 총선에 나왔다가 한번 낙선했습니다 그때 이력은 민주노총 광주 전남 본부장이었네요 호남의 진보당 후보들이 코피나게 일할 사람 윤석열과 박터지게 싸울 의원이라는 캐치프레지를 종종 쓰는데 정희성 후보는 아예 코피랑 머리 붕대를 합성까지 했네요 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어요 네 제가 이미지를 넣었죠 입법 공약은 원하청 이익 공유와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 및 시설투자 지원금 국비 확보 농어촌 의료보험 지원특별법 제정 농산물 가공단지 공공농업기지 설립 등이 있습니다 기억해보면 조금 웃긴 길이에요 전국을 한 바퀴 다 돌면 진보당의 후보들 몇백 명 중에 꼭 두세 명 정도는 스탠다드에 안 맞는 사람이 나와요 맞아요 어느 정도 세긴 세나 봐요 저 완벽하게 통일적인 것도 자 끝으로 젊은 무소속 후보가 있네요 고백하자면 지금 처음 봤습니다 어제 원고 쓸 때 없었어요 튀어나왔어요 지금 발견했습니다 3월 15일 등록이네요 예비후보 이런 신기루 같은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무소속 양윤열 40세 무직 체육학사인데 학교를 안 적었어요 경호비서학 전공이고 전 조치원 소방서 소방공무원 소방관 유닛 그리고 서초소방서 소방공무원을 적었고 정가는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찍 퇴직했네요 네 그 여러분이 다른 후보 다른 지역을 하실 때 전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력이 유의미한 정보가 딱 하나 나왔어요 뭡니까 이게 2018년 기사입니다 한국당 불모지 호남 공천은 이라는 기사인데요 한편 한국당 광주시장에 1983년 양윤열 청원경찰이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을 받지만 당은 심각하게 고려치 않고 다른 후보자를 물색 중이다 진짜 못됐다 와 기자 훌륭하다 그런 거 다 적어주고 민망하긴 하지만 이 이력과 이때 면접을 받다는 이력 기록 말고는 청경을 하던 어렸을 적부터 보수장당에 문을 두드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나 봅니다 아 맞아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나 공사직원들 중에서 흔히 이제 제3노조 형태로 대표되는 이런 MG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때 한국당 면접을 받던 이력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네요 음 이해했습니다 높은 확률로 안티팸이 이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알아보지 맙시다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니까 뭐 네 슈레딩과 FM코 아 우린 뭐 양자역학을 이해 못해요 호남투어의 마지막 지역구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사이에 호남의 또 새로운 후보가 나오면 저희는 뺑일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고 있으므로 마지막 호남투어의 지역구는 광산을입니다 아 여기 다섯 명 다 있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18대 19대 재선했던 이용섭 의원은 14년 지선 안철숙의 윤장현 시장의 전략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를 했다가 단일화 사퇴를 하고 복당했습니다 정당사가 복잡해지면서 경선 경쟁력이 떨어진 이용섭 의원은 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의 주역 중 한 사람인 권은희 의원에게 패하지요 세정현 전략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의원은 이곳에서 재선 비례 포함 3선을 한 오렌지 국민의당의 유일 3선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 이후 국민의힘에서 가장 여당의 비협조적인 아니 아예 여당의 협조를 한 적이 없는 외딴섬으로 지내던 권은희 의원은 올해 초 탈당 이후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뒤 어디 정확히 입당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광산을 새로운 미래 후보의 출마에 맞추어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겠다는 알뜻말뜻한 메시지를 내놓고 사라졌습니다 사실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정치 입문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폭로하면서 맞습니다 정치력이 시작이 됐잖아요 민주당에 의해서 빠르게 중용된 인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 있었으면 이런 풍진 물결을 타지 않아도 됐을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내부에서 무슨 원한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당으로만 봐도 국민의힘은 당연히도 절대로 섞여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왼쪽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죠 민주당 본당으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죠 죽어도 맞아요 그런 독특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본인이 얼마나 아이러니 했을까요 이제 한세월 민선 무대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라졌고 자 현역 이야기 제가 처음에 뭘 했죠 광주민주당은 한 명 빼고 현역 전원 공탈 그런데 지금까지 다 공탈이니까 마지막 지역구인 광산을의 서바이버가 있나 보군요 더불어민주당 저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62세 남자 국회의원 현역 처음 소개합니다 전남 해남군 마산면생 해남 마산초 해남중 목포고 전남대 사회학석박사 본인 상병 소집 해제 1988년 전남일보 기자를 하면서 논설위원을 해요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을 하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청아다에 가서 비서관까지 합니다 그리고 2010년 2014년 광산구청장 2020년에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탈당 경력이 있는데 그 탈당은 아니잖아요 그 탈당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검수완박법 안건조정하러 잠시 탈당하고 돌아온 그 후보 맞습니다 그 할실에서는 이 사람의 탈당을 두고 사연만은 탈당이라고 하죠 당의 요청에 의해 잠시 탈당 탈당된 사연 어쩌면 가장 당의 큰 충심을 보인 것도 하죠 재산은 2022년 현재 14억 4천만 원이에요 건물이 2년 전보다 4억 정도 증가해서 10억 5천이 됐고 예금은 5억 증권이 1억 6천 채무가 3억 9천 정도 있어요 상임위 출석률을 볼까요 과기정통이 87.50 본회의 100 대표 발의 법안은 325개 최다네요 발의를 꿈꾸며 오라고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발의왕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게 200대였는데 어떻게 325개가 있지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법 만들자 이거죠 1년에 80개 정도의 법안을 입안한 건데 4일에 한 개씩 공부할 틈도 없습니다 아니면 보좌관한테 오늘 뭐 할 건데 그래서 왜 보좌관들이 아침마다 보고해야 되죠 아니면 매일같이 발표 좀 오이마는 의원이 그러니까 매일 해야 돼요 실제로 맨날 술게임 져서 벌칙으로 냈나 그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한 주에 하나씩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한 주에 1.5개 해야 돼요 질적으로 보면 일단 다시 볼게요 철회가 5건이고 원안가결이 1건이고 폐기가 1건인데 이 철회 안건 중에 2021년 교육기본법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1988년에 제정된 교육법에는 이 교육이념으로 우리가 홍익인간을 규정하잖아요 아 그거 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자 민주주의도 추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홍익인간이랑 싸우면 민주주의가 이길 거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현행법에 이 권위주의적 용어도 한 개 바꾸자고 했는데 갑자기 대종교 측에서 대종교가요? 환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네 단군 사상의 핵심이 홍익인간이다 배달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반발하고 그래서 그냥 귀찮지 않아요? 사과하고 바로 폐기했어요 쟁점 법안도 아니고 근데 이제 무쟁점 법안일 줄 알았더니 이게 쟁점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틀린 그런 이상한 개정은 아닌데 거대 양당이 필요 이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충분히 무서워하는 세력 교회와 환인들 환인들 아주 무서워합니다 가끔 의사도 무섭죠 사형 넣었다가 그렇게 됐고 폐기법안 또 하나 있어요 초등교육법이 있는데 이게 학교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에 관한 법률 이거 전경련이 되게 좋아했었죠 근데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다른 법하고 병합해야 된다는 정도의 폐기 의견이었고요 그러니까 무쟁점의 왕이니까 그렇게 발의를 꿈꿀 수 있었던 거죠 그것도 능력이네요 그렇죠 무쟁점 법안 잘 집어넣는 거 능력입니다 능력이네요 숫자가 많아서 깔보고 싶은데 보좌관들이 계속 보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분위기 쌓을 때마다 모두의 기분을 좋게 만들 때는 주제를 가장 잘 꺼내는 사람이잖아요 술자리 무쟁점 주제 너무 적당해 어제 유퀴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할 줄은 사람이 술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처세수 그러니까 한동훈 얘기하다가 막 분위기 쌓이고 싸우려고 그러면 밥맛 걸리냐 옥수수 맛 걸리냐 한소희 사과문 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까먹고 있는데 뭐라고요? 유일한 생존자라니까요 광주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있는데 이거는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잖아요 우리가 잘 보는 상향조정법입니다 이거는 농업계 언론만 실어준 법안 가결 소식이었어요 국정감사에서 대체로 대통령 일가의 투기 김건희 박사의 논문 표절 12구 이태원 참사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등의 맹공을 담당한 대정부 방송병입니다 이게 이제 요점이 특이합니다 스나이퍼가 되는 입법 성적이 훌륭한 국회의원이 아주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보통 전자만 잘하는 사람들은 입법이 별 볼일 없거든요 네 그런 현영생 전자 후보였고 유PD가 저한테 준 원고를 아무것도 참고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다 신인이어서 그렇죠 이것까지는 저의 오물함 하소연 미안합니다 두 분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파워건조의 마지막 고생 안태욱 57세 남자 또 정당인 전남대 행정학사 행정석사 진정한 광주 보수이자 진정한 정당인 윤희시이긴 합니다 87년 신민주공화당 광주 전남 간사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의심할 수 없다 네 이건 인정드립니다 광주에서 87년에 87년에 신념이다 신념 이후 줄곧 보수 정당에 있었어요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TVN 광주교통방송 사장을 했고요 실용과 합리를 내세워 광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가 출마의 변입니다 실학자 유닛 하지만 대지 눈이 최악이었습니다 상대 후보들보다 참신함으로 승부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3대 혁신공약과 3대 지역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혁신공약만 보면 국회의원 불채품이 각종 특권 포기, 국회의원 세비 60% 반납, 주민 소환제로 국회의원 자격 검증 중앙당이랑 똑같고요 참신하지가 않아요 지역구도 AI, 기회발전 특구, 아시아특별법, 문화관광특구 어쩌고저쩌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굳이 Affirmative Action으로 다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아실 거예요 이외의 공약은 아직 없고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난해의 저서로 너 아직도 거가 있냐 이거 의미가 있네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출절에서 술 먹을 때마다 거가 있냐 뒤에 점이 두 개 있어요 녹색정의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용재 53세 남자 정당인 목포생, 목포 1호초, 조대부종, 충일고 전남대 행정재적 현 선순환경제연구소장이고요 정가 없습니다 네 번째 선거 도전 14년, 18년 시의원 낙선했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낙선을 했습니다 공약 복합쇼핑몰 매출 연동 상생기금법 제정 이건 쇼핑몰의 연 매출 1% 이상을 매년 상생기금으로 조성해서 지역 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탄소중립특구 조성 지방대학 무상교육 탈석탄 탈원전법 제정 지역순환경제 입법입니다 참고로 녹색정의당은 홈페이지에 후보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 선거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 들어가시면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이런 건 정의당이 제일 잘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광산구을의 5명의 후보에 국회의원 선거 당선 숫자를 합하면 6선입니다 그 중에 5은 한 사람 겁니다 새로운 미래 후보 보시죠 새로운 미래 이낙연 71세 남자 영광생 법성포초 광주 북성중 광주일고 서울대법대 병장만기전역 장남은 5급 전시근로역 신탁은행 즉 현재의 한국투자은행에 입사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동아일보로 이직해 21년 동안 근무합니다 정치부 도쿄특파원 등을 거쳤습니다 언론인 유닛 정치 대비는 2000년 함평영광 그리고 담함영장에서 연단하 4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전남도지사가 되죠 문재인 정부 전반부의 국무총리 45대 국무총리고요 현재까지는 최장수 국무총리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종로 당선으로 국회의원 5선 달성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문재인 후계자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대선 경선 참여를 이유로 할 필요 없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했고 이후에 경선 패배와 소극적인 선거 참여 논란 등을 지나면서 그 이미지를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사실 당내 경선 전까지만 해도 대중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 사람의 노선적 특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서 민주당에 투표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건 박근혜 사면 관련된 거죠 그거를 매우 열심히 건의하고 지지했다고 하죠 인기와 사람에서 거리가 있는 묘한 정치인이라고 4년 전 유PD가 평했는데요 개파 형성이 좀 없다는 이유였는데 대선 경선 패배 후부터는 제대로 개파를 형성했고요 그 사람들이 현재 새로운 미래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공항 이전에겐 당연히 하고 있고요 AI 산업 2단계 예산 확보 두 단계로 나눠서 예산을 한답니다 그리고 광주와 전남의 협업 지원 이라는 세 가지 줄기 공약이 있는데요 새로운 미래의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후보의 당락보다 중요한 곳이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년 반이 채 안 되는 21대 국회의정활동 성적 대표발이 10건 수정가결 1건 수정가결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코로나 당시 신속 재난지원금의 근거를 만든 개정입니다 계류와 나머지 9건도 비슷하게 당대표급이 내야 하는 국가재정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주요 법안의 개정안입니다 당대표의 이섭션은 좀 보기로 합시다 계류법안의 내용도 좀 깜봤는데 ESG 경영을 이런저런 법안 속에 정착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건이 안 들어가는 마지막 원안가결 법안이 하나 있거든요 국회의원 사직일 건입니다 아 네 그죠 수정가결 할 수 없어요 네 자기 사표내는 법안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진보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물론 진보당의 나무 익힌 저희가 열심히 논평하죠 전주연 49세 여자 정당인 경희대 불문과 전시의원이었습니다 정가는 98년부터 15년까지 집회 관련 정가 4건 이름이 전주연이니까 전주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더 많이 나오네요 전주의 연을 가진 계기는 이런 식으로요 광주에는 98년 결혼하면서 왔다고 합니다 2010년 민호당에서 광주 시의원의 당선 재선은 실패합니다 낙선하고는 요양보호사로 일했다고 하네요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처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헬스 경향도 이런 보도자료를 받아서 내더라고요 그쪽에 요양보호사니까요 전주연 후보가 친한 사람이 하나 있을까요? 요양보호사는 한 줄밖에 안 나와요 보도자료는 모든 언론이 다 붙였으니까 이후 이번에 10년 만에 도전입니다 이번 선거를 맞아서 낸 책 이름은 당신이 주연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이낙연 대표 출마에 화가 아주 많이 난 상태에서 출마를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약 중 영상강 길을 따라서 마한 유적을 연계한 생태 역사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간만에 이런 거 읽어주네요 국민의힘인 줄 알았어요 그게 특이해서 아 확실히 호남 투어를 통해서 이번 호남 진보당 후보들의 색깔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지역 밀착 그러니까 마한 유적을 연계한 생태 역사문화 관광 벨트라고 다시 한번 이 말을 되짚어보세요 이게 진보당 공약이에요 정말로 어덜트 컨템포롤이 정당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입법 공약으로는 이건 정말 나쁜 뜻도 아니고 좋은 뜻도 아닌데 거대 양당처럼 보이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내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진보당 후보의 호남 공약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 공약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달빛 어린이병원 개설 근데 사실 이건 지금 있으니까 정확히는 확대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지역 공약도 아니고 하남 수환 신가 신창 첨단 자전거도로 조성 공약도 있네요 자전거도로 지금도 많이 만들고 있더군요 개발을 열심히 하네요 이상입니다 여성 후보 비중은 진보당이 진짜 압도적으로 높네요 거기서 한 가지 체크하고 지나가면 좋을 점은 누가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이런 비율이 안 나온다 이번에 부산에 가면 여성 후보가 되게 많아집니다 네 요정도 하죠 둘째 주문은 어떻게 하죠? 제주 부산 경량 말고 우리의 태도 아 일찍까지 잡니다 그럼요 네 말을 줄이고 저희는 돌아가서 자고 제주도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제주도에 아직까지는 후보가 없어요 내일 이 시간에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자랑하래 고수막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아이가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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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